Q. 최고의 미래 작품을 촬영하면서 길진 않고 짧았지만 강렬하고 재미있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이 배울 수 있는 작품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아까도 얘기 나왔던 건데 눈이 착해 보여요 저도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눈인 것 같아요 민아씨 굉장히 칭찬이에요 감사합니다 민아씨는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어요 신기하다? 음악은행이나 생방송가요 이런 데서만 듣던 분인데 실제로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만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마음속의 스타를 만난 거군요 그쵸 되게 신기했었고 또 시간이 지나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편해지고 아무래도 동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기에 대해서는 서로 많이 이렇게 고민도 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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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